맘마 맘마 메메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메 빨리 빨리 메메 빨리빨리 와 막걸리가 어때 이거? 야 이거 요거트에 소금 좀 넣고 우유를 좀 타고 오늘 또 새로운 물 먹어보네 이게 오유를 넣으니까 상큼하게 맛있네 와 일주일치 탄수화물 오늘 여기 오면 한 끼니로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일정하셨네요 정말 최고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베스트 오브 덕 베스트 오브 덕 아카다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메메 집에 왔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준대요 아 난 와 오늘 또 내 냄새 끝내주네 메메지는 메메 이씨 1일 일 갔어? 응식은 30분 동안 조리해야 합니다. 일단 제 눈앞에 있거든요. 부어 드릴게요. 오 잠깐만. 다른 식사는 좀 늦게 끝나서 나중에 남겨두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게 가지구요. 이게 소고기 그건데요. 다 오케이. 오늘 아침에 한 9시쯤에 문자가 왔어요. 새로운 요리 두 개를 맛보게 주겠대. 한 7만원을 지장을 봤어요. 다진 소고기랑 가지도 사고 양파도 사고 마늘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샀어. 근데 나는 이런 비주얼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. 이름은 갈리야르크. 갈리야르크. 네. 갈리야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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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것도? 매제? 매제? 안 돼 갈리야르크. 안 돼 갈리야르크. 안 돼 갈리야르크. 와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이거. 이 상태로요 한 1시간 정도 더 5분에 굽습니다. 이분들 기본 제가 볼 때 음식이 2시간 이상 걸려요.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. 와 죽인다. 또 다른 게 또 이렇게 조리되고 있습니다. 30분 정도 더 해야 된다네. 와 이것도 그러면 아단이 만든 거예요? 네. 메멜 아니고? 안 돼. 아단이 나한테 나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대요. 지금 냉장고에서 뭘 꺼렸는데. 아아 아이란. 안 돼. 아이란 아니야? 안 돼. 안 돼. 이거 뭐야? 잠깐만 잠깐만. 안 돼. 아이란 아니야? 안 돼. 괜찮아? 이게. 아니야. 아이란 안 돼. 뭐 요거트에 소금 넣고요. 오이. 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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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. 근데 이름 뭐예요? 자즉. 왓? 자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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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유튜브 올라가도 되나 이거. 발음 파기가 좀 그렇다. 자즉 괜찮아? 짜직! 짜직!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상큼해요 그러니까 좀 덜 짜고 맛있었어 저거 드레싱 아 뜨거워라 열기 장난 아닙니다 와 소리 들리세요? 위에 건 가지구요 밑에 건 감자 하아 오호 음식 한개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가지 저기 지금 오븐에 감자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자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열해야 되나 봐요 이야 빗줄 죽인다 맛을 한번 보래요 이거 감자 감자로 한 음식입니다 음 음 맛있다 겁나 맛있어 버터 향이 확 나요 와 진짜 맛있네 터키 음식들 지금 세 번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거부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다가 허브가루 좀 넣고요 고춧가루 또 얹어서 와 와 안녕하세요 일하고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빵도 제가 이집에 오건요 일주일이 먹을 탄수화물을 그냥 한 끼로 다 충당합니다 떡을 3개 샀어 놔둬주세요 이거 나먹으라고? 네 알겠어 메멧은 씻고 있습니다 이제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혼자 이거 나먹으래 제가 닦아서 깨끗해 깨끗해 대박이야 이거 봐요 비스밀라 히라 마니라 힛 메멧 없이 그냥 우리 먼저 먹어 네 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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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응 4단도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잠 먹고 음식 준비하고 힘들었겠다 이게 오이 만든 게 아니라 마늘 다진 거 여사한 게 많이 들어가요 맛있어 이거 이거 오이가 진짜 신의 한도다 이런 거 맛있어? 보다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양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입니다 앞에 하도 쏙? 앞에 하도 쏙 와 진짜 맛있다 뭔 맛이야? 뭐 어떻게 소리 하는 거지?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와 고묘한 맛인데 이거 그다음 가지 음식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 정도면 탄 건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게 여기에 청양고추 매운 게 확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이게 재료는 더 잘 맞아요 와 음 음 으음 ㅡㅂ 으음 가시를 이렇게 찢어 와 진짜 맛있다 가시를 이렇게 먹는구나 아다 아다 양파 좀 그리고 포테이토 맛있어 아 맛있어 메메 메비 따라떻는게 짜증나 메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메메 제 옆에서 홀들 뽑고 있어요 뭐 엄청 좋아요 프로 복서였어 프로 복서 에끼메끼도 찍어먹나 에끼메끼 여기 여기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똑같아 똑같아 알았어 하 하 빵 안 좋아 이거 햄버거도 맛있어 당연하겠죠 그런 식적이 자체가 와 저는 나는 오늘 하루종일 굶었는데 그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종일 굶었는데 그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 응 맞아 양파 내 사람들이 건강해요 아다 저보다 6살 많은데 제가 팔씨를 줘요 힘이 장사예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게 너무 많아 그냥 사랑이 아시나요 네 사랑이 아시나요 뭐하는게 아기 맥기 네 메메 다임 메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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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끼밁 많이 힘드려요 많이 힘드려요 많이 힘드려요 메메 잘 드세요 좋아요 아기 다 silence 라라 pollen 나도 알아요 이렇게 시켜야 돼 많이 많이 드세요 진짜 많이 드세요 근데 이거 뭐죠? 떡사람 진짜 맛있어 가지가 있네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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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은 벌써 끝났어 난 아직 입 아픈도 아픈데 밥만 빨리 빨리 먹었어 맞아 맞아 아단은 빨리 빨리 먹어 근데 걸음은 아단하고 걸음은 같이 걸어가면 속 터져요 하하 한참 뒤에서 따라와 게릴라 음 음 음 음 이 사람들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식입니다 음 음 음 아 음 다 쎄암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왜 그래 맛은 뭘 네 음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아 좋아? 좋아 아주 좋아 독특해서 먹어요 음식들은 굵직하게 덩어리를 먹는데 모든 식자재들을 다 져요. 첫번째는 음식에 물을 안써요. 음식이에요. 순수 야채들에서 나오는 그걸로 그 수분으로 음식을 하고요. 그러니까 자기 처벌이니까 그게 더 빨리 나오는 거고. 두번째는 자에게 뭔가를 다져야지 빵이랑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. 이 사람들 가서 이렇게 싸먹거든요. 한국 음식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맛있나요? 저는 이것을 얇게 쥬고 싶어요. 내가 뇌이의 입에 안 보여요. 저는 뇌이의 입에 안 보여요. 어떻게 뇌이의 입에 안 보여요? 고소하고 깊은 맛이 확 나 테세큐레베르 아 비애플쏘 아 비애플쏘 비애플쏘 미역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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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 또 소금 또 친다 이거 소금 진짜 좋아해 음 음 와 나도 이제 이렇게 먹어야겠다 요거트 잘 사먹지도 않은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냉국 있죠 냉국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나 음 아 여기 허허허허허 너무 맛있어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아 나는 역시 날 먹는 걸 잘 지켜보고 있어 흐뭇한가봐 며칠 되었나보고 무슬림이 될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마 무슬림 되기 전에 돼지고기를 먼저 내가 끊어야 되지 않냐 맞대 그래서 나 못 끊는다 돼지고기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 딸 얘기들을 막 하더라구요 다 먹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들 와 아따 세번째 방문인데 오늘 양이 제일 많네 음 아 나 이거 집으로 가서 이거 꼭 이렇게 해 먹어봐야 돼 진짜 건강한 맛이야 와 나 먹으러 투르키의 풋 감사합니다 이거 어 그러고 네 이빨 이케 인해서 남자렐 이케 이케